경찰들에 의해서 성지가 군합발이라든가 공권력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느니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번엔 절대 우리가 용납을 할 수가 없으니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뜻으로 보살의 사명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지 중생을 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. 조인하고 깔고나? 언제 또 손님은 그렇게 죽었어? 조금 기다리면 될 텐데 왜 그래? 뭘 기다려요? 뭘 기다려요? 그러니까 한참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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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빼빼서 안 하셨네 손잡아 안 되세요? 손잡아 못지 않으니까 왜 따져 그걸 그러니까 손님이 아니라 개똥만도 못해 내가 무슨 말이야 접수는 왜 저러? 내가 지금 죽을 때 할 수 있지 한참을 다 할 수 있지 대기해 보세요 말을 그렇게 하면 돼요 말을 똑바로 해야지 내가 진짜 싸우니까 너무하니까 그래 또는 정신 같은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조교사를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요 권리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내 자식이 저기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도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올까요? 이게 죄니까 이게 죄니까 이게 죄니까 내 새끼가 저기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도 그 말이 나올까요? 맞습니다 나